와, 벚꽃 들어왔어. 차 안으로 꽃잎 들어왔어. 벚꽃. 벚꽃이야? 옷이랑 찰떡이네. 찰떡이야? 아, 나 사진 찍어줘. 아, 향기 봐. 나 이거, 나 이런 거 좋아해. 황동배. 우와, 너무너무 예쁜 게 많아. 너 이렇게, 귀여워. 알았어, 안 갈게. 아니야, 착해. 아가, 착해. 반갑지? 그러면서 그러는 거지? 아가, 착해. 안녕, 갈게. 착해졌어. 안녕. 이렇게 두 개 결제 먼저 할게요. 예쁘지? 어울리지? 잘 어울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예뻐. 집에다 놔둬게. 어디 있어? 자, 앞에. 와, 못 찾겠다. 못 찾겠어. 찬아. 얘도 하고 싶고. 이렇게 세 개 주세요. 근데 어서 많이 뵌 본 것 같다. 맞죠? 응. 얘도 잘하면 예쁘겠어. 확실히 난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 이렇게 나무차로 생긴 거. 예쁘다, 얘도. 거기에 바질 있었는데? 바질도 있나, 키워봤지. 나는 보라색 살까, 그럼? 보라색은 뭔가 매력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노란색도 있던데? 보라색 창이. 나 동백꽃도 가고 싶었는데. 사장님, 이거 키우기 어려워요? 키우기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두 개, 이거 하나. 25,000원 이거 먼저 발제해 드릴게요. 25,000원. 아, 25,000원 된다. 55,000원. 아, 그래. 싸게 먹고 싶어. 이거는 투게더 로즈. 여기는 배달 돈이에요. 전화 주문도 돼요. 동백꽃은 키우기가 어려워요. 집에서 키우면 잘 커요? 따로따로 따지시나요? 여기 찍었죠? 그냥 구경하느라 못 찍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샀다. 샀다, 샀다. 빨갛지. 본래인다, 빨갛지? 간지러. 우리 왔어? 얘 이름이 뭐냐? 우와, 나 진짜 이거 다 가져가고 싶어. 큰일 났다, 성인아. 그다음에 큰 차로 와야겠어. 카 tiden, 될 것 같다. 화살 체크. 이거 정말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떡이 진짜 맛있다. 음~! 다 먹었어, 맛있지? 먹는다. 난 지금 이것만 먹는 게 맛있어. 고춧가루 고마워요 고마워요 봐봐, 잘 말랐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색깔이 베이지 이거 잘 밟아도 손가락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더 나아 얘가 때가 끼어도 더 자연스러워 얘도 이쁘다 얘가 고급스러운 느낌 소중놔바 looks like 근데 좀 만나 로로 인 고객님 오셨습니다 난 이냄새를 별로 안 힘들어 안 와봐 위험한데? 오케이! 잠깐만! 어려운 점은 끝났어. 가리면 안 될 수 있잖아. 아 너무 예쁘겠다. 와 다른 것 같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지? 여기 너무 잘 어울리지? 특히 갬성존 하나 또 나오겠는데? 사진 찍는 포토존이 생기는 거지. 이제 모기 있어. 이제 모기가 나타나는 나중에 시즌별로 꽃이 바뀌어도 예쁘겠다. 너무 예쁘지? 어떤 게? 아 다 의자구나. 테이블이 확 달라졌네. 이거 두 개 비교해봐. 오늘은 여기까지. 와 너무 충격적이다. 저게 아무리 해도 지워지길래 봤더니 분필 스프레이. 어쩐지 계속 분필처럼 가루가 날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지워야 되는데 물을 보러 지우면 이렇게 뿌려도 되고 그래서 따뜻이 완전 잘 따뜻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화사해. 테이블이랑 원목이랑 잘 어울려. 풍경이랑 잘 어울려. 꽃이랑도 잘 어울려. 다 잘 어울려. 그 다음에 찰고 가야겠다. 나중에 내 남편이 나보다 못할까봐 걱정이야. 나중에 내 남편이 나보다 못할까봐 걱정이야. 꼭 색깔 바꾼 거 알겠니? 응, 완전 알겠어요. 고마워. 이거 검정색이었으니까요. 아니거든? 어찌됐든 이건 알았어요. 검색이 돼버렸네. 어때, 예뻐? 예뻐요, 예뻐. 어쩐 저렇게 귀여울까? 예쁘네. 예쁘네. 밝아졌네. 나중에 천이 조금 더 큰 거 사야될 것 같아. 이거 접시야. 인증샷을. 끝! 이거 아시면서 책도 보고 그냥 그레이스 5분동안 같이 사는 거니까 이게 사는 거야. 아침보다 저 옆으로. 두 시간짜린데도 나한테 이렇게 했더라니까. 바로 웃어줘요, 나. 배가 편집은 못할 것 같아. 기쁨해. 거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네. 저는 일찍 날아요. 땡. 이야, 이게 진짜 전쟁이잖아 이거. 이야, 이건 전쟁이요, 전쟁. 이거 가지마. 아, 말해주면 어떡해. 아, OK, OK, OK. 회원아. 회원아. 과연 실수 있을까 싶어. 기쁨. 야, 있잖아 저기. 야, 가발평, 가발평. 저기 있잖아. 왜? 기쁨이에이이아아아아아니아! 지프티. 다음 programmes. 이제 ребят otherwise teriorも待って자. нек・びりazà 응 누구야? 누구야? 벌보덕 벌보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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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태양이 태양입니다 태양은 단어 호르마 타봐 진짜 좋아 이거봐 언니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활짝 폈다 밤에 피는 장리로 이런 노래 있잖아 가겠다 나 엄청 폈다